한 번만 보고 달렸지 주위를 보여주는 편 없이 어느새 나는 가족의 재랑은 됐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사축이란 말하는 그 점은 생각은 안해 못해 그 당시 나는 어느 거 무서울 게 없었지 몇 번에 좌절 그건 아무것도 아래 달라진 거라고 그때에 비해 조금 커진 길과 동나일 때에 비해 조금 성숙해 난 사동하지 않, 책 없이 애쓰붙어 압구 전까지 깔아넣는 비참준에 절주 주위 모두 말했지, over하지 마 마카답시고 겹치면 집안 걷어내 그때부터시 Never mind! Never mind! 여기 아니하는 어린아이 저런 거 보면 여행만 Never mind! 분위기 걷고 그만둬서가 발빵만 둘이 즐거운 것 같으면 다운 속에 가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흥미를 원합니다 Never mind! Thank you Thank you 오늘은 행복한 표정으로 오늘은 행복한 표정으로 왔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잘 나가는 나의 론 래퍼는 그 이면에 나의 약한 자신이 서있어 조금 위험해, 훌쩍 깜빡됐때라 다시 그 도저 How I know 어쩌면 그게 내 본 모습일지도 몰라 Damn, uh 현실의 길이가 유성과의 갈등 아픈의 머리가 땡기부턴이 생겨버린 게 I love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잠자 모였대 내가 끝에 난 오래가 무서워 자기 호모와 다시 놀라와 번의 몸을 좀 던구내 이미 인형이 죽어서 죽은 여자친구가 난과 비교하는 게 나의 일상이 돼 버리지 정신 갈 첨가 난 부모님이 올라와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만 난 잘 몰라 나 자신도 내가 잘 몰라 그렇다면 누가 알까 친구 아님 넌 그냥 도우도 내가 잘 몰라 인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그래 왜 이냐 주저씨 나는 말했어 그래 저 기대도 넌처럼 하는 말 그냥 나를 믿어 싫어 그 다음 말은 전부다 나의 가다 정기를 나를 맞추고 끝에 그 내 기억 조차 나지 않는 너는 공연 사람 빌린 물투어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나 근데 난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이 분이 척추가 만났고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덥고 부러워 무기었든 욕심은 대란 아심을 삭히면 막치면 때려 막 두려워 어떤 이들은 내 힘을 틀어막으며 서닷가를 쌓기라 I don't want it 그들은 내가 이 동산을 떠나가길 원하네 싫어 가진 주인공이 나의 성공이란 이 분이 나의 성공이란 이 분이 나의 성공이란 이 분이 내 시들에 흥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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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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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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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. Oh my god. 감사합니다.